안녕하세요. 이델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종목 리뷰를 좀 주가 성승률이 지난주보다 좀 덜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종목들 오탄으로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좀 수익률 리뷰를 들었던 그 강의 수를 빼면은 대략적으로 한 70종목 넘게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지난주처럼 100% 넘는 종목들, 50% 넘는 종목들 분명하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오늘 리뷰까지 안 잡히는 종목들도 많지만 20% 넘었던 수익률이 보였던 기업들도 분명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100%라는 건 주식시장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실적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확률 높은 투자를 가능할 거라는 거를 주식헌터 강의를 1간부터 지금까지 보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기회도 많으셨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아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재무 안정성 지표들까지 기왕 지사 재무까지 튼튼한 기업들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확률 높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시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수익률 리뷰 오탄이고 대략적으로 인토로조부터 바테까지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은 3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들을 가져왔습니다. 10% 넘었던 기업도 많았을 것 같고요. 분명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집중하는 투자가 결국 올해 롱런할 수 있고요. 주식으로 정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토로조부터 대략적으로 한 10종목 안 되는 종목들 수익률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포진됐던 섹터는 어디였었죠? 2차전지 있었고요. 소비재, 전력전선, 건설기계 장비 쪽 있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엔터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대부분 임플란트까지도 있었고요. 오늘 대부분 들어가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인토로조부터 클리오 바치 먼저 다섯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토로조 같은 경우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 기업 그 가치 얘기 드렸던 기업이 TNL이었고요. 주가 최고 수익률은 인토로조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인토로조도 주가 흐름 좋았고요. 이 컨택트 렌즈 그러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리콘 관련된 고부가 가치, 마진율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제품 비중이 커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데이 렌즈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한 회전,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가격 그래서 결국 P와 Q가 가치 누릴 수 있는 기업이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 실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방송일 이후에 물론 방송일보다 더 싸게 사신 분들은 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겠죠.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사 인토로조도 주가는 50% 가까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코인테크는 사실은 이제 방송하고 나서요. 계속 저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도 좀 공정도 많이 됐고요. 이 회사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했지만 작년 4분기부터 분위기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작년 4분기 좋은 실적 걷어냈고요. 이번 1분기도 걷어냈고요. 좋은 실적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가 설사 직전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이상보다 무려 43%나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좀 있다가 주가을은 또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캥커 아이러스페이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리안 테크처럼 1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이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혼나야 됩니다.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혼난 상태이긴 하지만 아까도 지난주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2, 3, 4분기 실적 잘 나오고 한다면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생긴다는 것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도 상당히 좀 빠르게 주가가 올랐어요. 솔직히 2만 2천 원이라는 가격도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굉장한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들 GPU에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칩셋 미디어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클리어도 올해 1월달 말 정도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주가는 37%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동산은 횡령 이슈가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해제가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패시프 자금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도 잘 나왔고요.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기업들은 제가 생각하는 바에 가면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실리콘2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클리어 같은 경우는 계속 완만히 꾸준히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달리 움직였던 거예요. 결승점은 똑같지만 그 과정이 좀 달랐을 뿐이지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결과물 놓고요. 그런 부분들에 수렴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걸 포인트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률 30% 넘어간 황금주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처음부터 바로 아시기에는 분명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년간 좀 열심히 주식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도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 업종에서 10년 넘게 이상 일어나신 분들은 분명 인사이트와 내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그러한 구력은 절대 무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자주 얘기는 드리지만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럽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꼭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채널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QR코드가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함 들어가셔서 문자 내용 중에 파란색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장중에 저는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지 못한 종목들은 노란톡에서 많이 좀 얘기 드리고 있어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한 분기에 한 100개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방송에서 얘기 드리기에는 제약이 있으니까요. 노란톡에서 자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 하시는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트로조, 코인테크,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칩셋미디어, 클리오까지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너무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단기 입평선을 돌파하고 단기 입평선이 중기 입평선을 돌파하는 골드크로스를 계속적으로 만들고요. 이런 과정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은 정별 초입에 있거나 또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이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선데메달 분석을 같이 경험하셔야만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인트로조 보시면 방송일부터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올해 2, 3월에 바닥을 두 번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중바닥이라는 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을 완성시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정거점 돌파를 했고요. 그 뒤로 주가는 빠르게 38,85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주가는 61 입평선에서 지지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지난번 올해 2월부터 4월 정도의 바닥 그 위에서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정거점을 올라갈 수 있는 테스팅을 할 거고요. 그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2, 3, 4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 회사가 전년동기 대비해서 더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할 거냐라는 포인트가 주가를 더 강하게 들어 올려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밑에 거래량도 보시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 뜻은 시장에서 이 기업 좋은 기업이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관심도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라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그리고 거래량은 계단식으로 높아지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테크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방송일 당시보다 주가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만 2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주가 낙폭이 꽤나 컸을 겁니다. 근데 작년 10월달 바닥 그 뒤로 그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들어서 장기 입평선을 딱 돌파를 합니다. 그 뒤로 순식간에 주가는 4만 2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힘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안 받치고서 올라간다? 이건 그냥 재료 테마로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주가의 우상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목들이지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다시 한 번 3만 6천, 7천 원까지 올라온 상세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한 번 재차 올라갈 수 있고요.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가 1분기 준한 실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일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주가는 4만 2천 원. 물론 이 4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멀티플을 몇 회를 줄 거냐 올해 예상된 EPS가 어느 정도 숙정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곳입니다. 이 뜻은 공부한 만큼 보이는 곳이고요. 공부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매우 합리적인 곳이라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리겠고 거래량도 사실은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 2월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부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고요. 조금이나마 계속적으로 높아진 수준에서 거래량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실적만 뒷받아준다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캠크와 유로스페스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좀 낮고요. 시세가 낮다고 했을 땐 실적이 2선 작년 4분기에 좋았습니다. 1분기에 좀 부진하면서 혼났죠. 그래서 주가가 14,700원 그러니까 1년 2평선까지 내려왔어요. 전체적인 패턴은 최근에 역회된 숄더를 좀 만들면서 하락 패턴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 하락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 잘 나와야 됩니다. 흑자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올해 연간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크와 유로스페스는 1차적인 시세가 낮지만 저는 이 시세가 한 번에 끝난 시세가 날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적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재차 올라갈 수 있는 힘과 탄력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는 하나야 기술처럼 방송일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매직봉도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4월 말 정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5월 말 정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설계 관련되면서 칩셋 미디어랑 텔레칩스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두 개 기업의 주가의 향방을 갈랐던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텔레칩스는 못 나온 건 아니지만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이 주가에 대한 위아래에 대한 방향성까지 결정해준다는 거 실적이라는 부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이 하고 있고 최근 눌림을 받고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1분기에 호실적 발표는 주가가 쇼핑 나왔던 기업들 말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차례 시세가 났다가 조정받는 기업들 클래시스라든지 클리오라든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둬야 될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2분기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또 얘기 드리지만 엔터 업종과 마찬가지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 피크아웃 우려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클리오라는 기업의 실적을 보면요. 코로나 발생되기 전 이상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뜻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존의 어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실적이 지금 반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색조 화장품 쪽에서 동사에 대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글로벌 쪽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봤을 때는 당연히 피크아웃이 아닌 올해의 실적이 작년 실적 또는 코로나 발생되기 전 실적보다 훨씬 더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업종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한 5개 업종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인데요. 그 기업 내에서도 아직 주가가 못 올라간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좀 공부를 하시고 발굴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저랑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채널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문자로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에 회신이 갑니다. 거기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됩니다.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괜찮은 종목들, 빠르게 시선할 수 있을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와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큐브 엔터, DN 오토모티브, YG 플러스, 바텍 정도를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자료 만들기 시점 자체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기업이긴 한데 KSP는 이제 피팅벨브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2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기업도 아마 사실은 다시 한번 다음 리뷰 드릴 때는 대략적으로 꽤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4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 DN 오토모티브, YG 플러스, 바텍인데요. 제가 그동안 얘기 드렸던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섹터에 다 들어갑니다. 엔터, 그리고 건설기계 장비, 엔터나 두 종목이나 있네요. 큐브 엔터나 YG 플러스, 그리고 임플란트. 바텍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률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재미없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종목이긴 했으나 기업이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4가지 기업들, 주가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차트에 대한 기간을 작년부터 좀 가져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좀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는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27,200원, 그렇죠? 올해 4월 이때까지는 올라간 주가 흐름은 정고점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60일이 평상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죠.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사실 부진했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엔터 쪽 부분들, 특히 이제 아이들이라는,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가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고요. 좋은 레코드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 그리고 그런 부분 기대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직전 고점이 27,200원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 올해 이제 2월 부분의 어떤 거래량보다는 더 높은 거래량들이 꾸준히 많이 실리고 있어요. 주가는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이중천장형 패턴을 만들고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멈췄고 다시금 최근에 있었던 5월 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 번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 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분기가 끝나는 어닝 시즌이 도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 모멘텀 분명히 강력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TN 오토 모티브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의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고 얘기 드렸었고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 기업도 전체적인 저점에 대한 선을 한 번 쭉 그어보시면 대각선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의 선, 밑의 선 이 어떤 전반적인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무너뜨리는 이유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실적이 안 나올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5월 10일 날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래량이 실렸고 그때 시가를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이 뜻은 사실 매직봉의 시가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도 했기 때문에 채널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오시면 강의 보실 수가 있으니까 1강부터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채널 추가하시면요. 제가 장전에 이제 오전 시왕 브리핑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 그동안 했던 주식헌터 기업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강의했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도 1강부터 순차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업무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YG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엔터가 조정을 받을 때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큐브 엔터도 좋은 바닥 자리에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G 플러스는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없다가 일본계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올렸고요. 다만 좀 붙임이 있습니다. GD 관련된 재계약 이슈가 좀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눌리긴 했는데요. 결국 실적의 힘으로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텍도 방송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바닥 꺼내서 해먹고 있다가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섹터 분위기가 좋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주가는 4만 4천 5백 50원. 고점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고점보다 이미 30%가 더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부분은 실적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뉴스와 재료 테마는 아니고요. 결국 실적이라는 거. 실적은 반드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알고 있으셔야 한다는 부분들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수익률 리뷰 시간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 또한 사람인지라 그걸 그 시점에 사서 제가 얘기했던 최고가까지 가서 어떻게 머리 끝에서 발끝에서 팔겠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런 것들 핑계를 대지 않고요. 결국 실적이라는 기반에서 주가는 올라간다는 것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와 이번 주의 리뷰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라는 개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재무 안정성이 튼튼한 회사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바닷건에서도 매력적이 있는 회사,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을 찾으시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시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도 없이 무임승차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선무당처럼 한 번에 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우연의 기회가 계속되지 않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처음에는 다 누구나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다 잘해라는 어떤 자만감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계좌를 마이너스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도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꼭 공부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 추가하시면 그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좁혀드릴게요. 그런 리드타임들을 줄여드리는 노력들을 제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면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이 어려우시던 문자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태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노란톡은 장중에 저랑 조금 더 액티브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널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접점점이 좀 떨어져요. 접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꼭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알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다시금 또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챙겨볼 시점이 도려되었고요.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강의 흐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시장이 지치지 마시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